수아 수아 투자를 한 에코샵이라고 그래요. 세계적인 배우가 직접 투자하는 과거이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파급 효과도 쎄고 그리고 홍보 효과도 쎄다.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자전거 같은데요. 대나무로 만든 자전겁니다. 이런 자전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친환경적인. 방무. 3300파운드. 비싸니까 다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저는 상상도 못한 멀리서 보시면 그냥 그냥 이런 백 같은데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버려질 수 있는 잘못 프린팅된 과자 봉지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백이라고 그래요.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재미있는 액자들인데 인형들을 모아서 만든 액자고요. 이거는 미니카들 그리고 여기는 또 레고도 있고 재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대요.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아요. 외국의 의미 세그오는cm 네. 이 제품은 나머스 셧들입니다. 이 제품은 진입으로 만든 이 제품을 도착했고 히포 로스 러가씨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어 이것은 런던 디자인 위치에 동영상에서 일주일까지 발상은 특이한 것 같고요. 굉장히 재활용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인상 깊은 드렸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카운터에 이렇게 맵이 하나 있는데요. 런던에 있는 환경샵을 다 한 맵에 나타낸 그런 지도예요. 그래서 이 가게 말고도 또 다른 앵콘샵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놓은 지도가 있으니까 런던에 오시면 많이 가보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환경운동을 하는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또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